자, 1번 문항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되게 쉬웠죠. 그러니까 뭐, 안테나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방송국의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송신해. 맞죠. 그 다음에 안테나에는 교류가 흘러. 맞는 얘기고요. 가정의 안테나는, 초음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에요. 어이없는 문제인데.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음 가나는 보호의 수수원자 모형과 현대적 수수원자 모형의 특징을 순서없이. 이게 뭐에요. 안정된 원궤도에서. 벌써 이렇게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대적 원자 모형과는 거리가 멀죠. 이게 이제 뭐, 약간 고전적인. 현대적 원자 모형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보호수수원자 모형이고. 불확정성 원리잖아요. 결국 이제 현대적 수수원자 모형의 핵심 원리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확률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ㄱ번. 가에서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의 운동량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궤도마다 정의되는 속도, 운동량. 이런게 이제 결정이 되어있죠. 보호수수원자 모형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가는 현대적 수수원자 모형은 틀렸죠. 나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에요. 다음 4번. 그 다음 3번. 굉장히 초반 스타트는 좀 쉽게 가고 있습니다. 그림 가는 데이비슨 검어 실험에서 전자가 니켈 결정의 표면에 입사하여 산란되는 모습인데. 문제 한번 쭉 그냥 읽어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검출된 전자의 개수를 산란각 세타인데. 50도 부근에서 이제 이런걸 보관 간섭으로 설명하잖아. 전자 물질 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관 간섭 조건을 적용했을 때 이제 발견 빈도가, 검출 빈도가, 검출 개수가 설명이 된다. 검출 개수의 어떤 극대 현상이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전자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 아니죠. 파동성이죠. 파동성. 틀렸고요. 50도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보관 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맞는 얘기고요. 되게 지식적이에요. 니켈 결정이 입사된 전자의 속력이 커질수록 물질 파장은 짧아지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흐름을 보려고 제가 이번에 좀 최초로 이제 그냥 전문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뭐 좀 답답한 편집이라도 해설 강의임을 좀 고려했을 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시고 듣는 거니까. 2학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비고삼 학생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쯤에 자기가 한번 이제 제대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고 듣는 게 좋습니다. 빛의 간섭 실험이다. 일반적인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나에서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OP에 나타난 간섭 무늬. 그렇죠? 지금 이게 그 5.2 보강, P.2 상쇄겠네요. 반전 잘했네. 어쨌든 이게 보강, 상쇄입니다. 두 번째 상쇄 간섭이죠, P.2.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을 슬릿 간격이 ED인 이중 슬릿으로 바꾸어 실험을 한다. 다시 말하면 슬릿 간격을 늘렸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슬릿 간격을 늘리면 기본적으로 무늬 간격이 좁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슬릿 간격을 늘렸기 때문에 무늬 간격은 D분의 L람다 아닙니까? 이제 뭐 같은 레이저 쓴 거잖아요. 별말 없어도 이제 변인 통제는 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슬릿 스크린 거리, 그리고 파장이 동일할 때 슬릿 간격이 ED인 이중 슬릿. D에서 ED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무늬 간격은 좀 더 좁아진다. 오밀조밀해진다. 그래서 이제 5점에서는 가장 밝은 무늬, 그리고 P점에서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 사실 경로차가 2분의 3남다일 거예요. 굳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나의 간섭 무늬에서 P에 나타난 어두운 무늬는 빛의 상쇄 간섭의 결과이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웃한 밝은 무늬 간격은 나의 간섭 무늬가 다의 간섭 무늬보다 그닥 줄었지. 나에서 다로 가면서 줄죠. 맞는 얘기. 다의 간섭 무늬에서 P에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경로차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경로차는 L분의 DX인데 그게 원래 P점, 나번 실험을 기준으로 하면 사용된 파장의 2분의 3남다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 D값을 두 배를 해버리면 두 배를 해버리면 얘 자체가 두 배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3남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값 자체가 경로값 자체가 결과적으로 경로차 자체가 두 배로 늘어버리니까 지점은 똑같은 지점입니다. 이 X값은 똑같아요. L값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값만 두 배 했다는 것은 경로차 값 자체를 두 배 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파장을 바꾸지 않았으면 파장의 3배가 되는 거죠. 파장의 정수배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밝은 무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밝은 무늬. 뭐 그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무늬 간격을 조절해서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무늬 간격을 조절해서 맞춰서 결국 무늬 간격이 절반으로 짧아지는 거거든. 절반으로 짧아지니까 이게 간격으로 따지면 1.5 간격인데 1.5 간격이 절반으로 짧아진 무늬 간격 기준으로는 3 간격이 되겠죠. 그렇죠? 간격 3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밝은 무늬. 중앙으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와 패턴이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취향의 문제인데 어쨌든 디귿번은 틀렸어요. 계산은 조금 해봐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